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저희가 오늘 여기 온 이유를 먼저 좀 설명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에 여러분들에게 좀 은혜를 주고 신앙 생활을 좀 도와주려고 온 것은 아닙니다. 여기 교회도 크고 잘 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의 은혜를 더 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곳에 온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세계복음아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세계복음아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왔습니다. 왜 세계복음아가 그렇게 중요한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사람이 죽기 전에 중요한 말을 하듯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 땅에 두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중요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여러분들 그 메시지를 확인해 보시면 그 모든 것이 다 세계복음아에 관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을 받으면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도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마가복음 16장 15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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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명령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는데 이게 전부 다 세계보구마에 대한 명령입니다. 왜 세계보구마가 중요한가 왜 세계보구마가 중요한가 마태보구마 24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보구마 24장 14절 마태보구마 24장 15절 오늘 예수님이 제림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절대로 주님 제림 안 하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믿는 게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이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고 나야 끝이 온다고 돼 있어요. 아직 이 복음이 전세계에 전파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림을 준비하기 위해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아직 세계보구마가 되지 않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못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사단이 마지막 때에 교회와 성도들을 극심하게 공격한다고 돼 있습니다. 왜 그렇게 공격을 할까요? 왜 그렇게 공격을 할까요? 사단이 마지막 때가 온 줄 알았다고 돼 있습니다. 주님이 제림하시면 자기가 심판받게 됩니다. 사단이 심판받는 시간표가 주님의 제림 시간표라니까 주님이 제림하시면 자기가 심판받을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공격하는 겁니다. 교회를 공격해서 세계보구만 못하도록 왜냐하면 이 복음이 증거되고 나야 끝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표가 가까울수록 마지막 때의 사단이 더 극심하게 강하게 교회를 공격하는 겁니다. 하지만 세계보구만은 분명히 완성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될 겁니다. 그리고 성취되는 날 주님께서 심판하시러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브라질에 왔다. 그래서 오늘 말씀 들으면서 단순하게 은혜 받으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세계보구만을 할 수 있는 실제적인 내용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만 정확하게 이 내용을 가지고 있어도 브라질 전체의 복음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그래서 전달을 하겠습니다. 아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차근하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에스더 자매 어제 처음 만났습니다. 저희랑 같이 이렇게 메시지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설교를 통역해본 게 이게 네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어제 밤에 우리랑 같이 한 번 했었고 오늘 이게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약간 통역하는 것들이 빠르게 그리고 제 한국말 하는 것처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저도 심플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내용이 전달되도록 그리고 전천히 이야기하겠습니다. 기록하실 게 있으면 기록을 하세요. 전천히 할 수밖에 없으니까 오늘 마지막 시간에는 오후 시간의 제일 마지막 시간에는 우리 아까 무가 무 성교사님이 스페니시로만 메시지를 준 거예요. 그래서 스페니시를 이해할 수 있는 분은 그 시간에 반드시 참여를 하시고 저는 오늘 오전 시간 그리고 오후 시간 일부를 활용해서 차근차근하게 세계보금을 할 수 있는 그 내용에 대한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두 가지입니다. 성경의 보금 성경의 전도 성경의 보금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세계보금만은 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무슨 메시지를 할 거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보금이 뭔지에 대해서 차분하게, 깊이 있게 설명할 겁니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브라질을 압니다. 한국에 있을 때부터 브라질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축구 잘하는 나라다. 그게 제가 아는 전부입니다. 브라질을 알아요. 근데 실제로 브라질을 모르는 거라니까 여기에 와서 처음 알았습니다. 브라질이 아니고 브라지우구나. 브라질인 줄 알았는데 브라지우더라고. 브라질인 줄 알았는데 브라지우더라고. 브라질인 줄 알았는데 브라지우더라고. 근데 여기 브라질. 알고 있지만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eu sei, mas eu não sei. 보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imagine que eu também as uma coisa.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그대로 복음을 아는 사람들을 저는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제 전도를 진짜 많이 했습니다 미국에서 10년 넘게 수많은 대학에 들어가서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단 한 명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못 만났습니다 심지어 목사님도 선교사님들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이 여러분 것들로 만들어질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중요한가 그게 그 성경에 복음이 있어야 세계복음을 알 수 있어요 다른 것은 다 우리가 열심히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기도도 우리가 열심히 할 수 있고 성경도 우리가 열심히 볼 수 있고 찬양도 열심히 할 수 있고 다 열심히 할 수 있는데 전도만큼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전도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성령이 역사해야지만 전도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언제 성령이 역사하냐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복음을 선포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은 전도가 아닙니다 정확한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을 살리는 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정확한 복음이 없으면 절대로 세계복음은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성경의 복음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31절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의 신을 믿게 하려 함이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얻는 거죠 근데 무엇을 믿냐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데 무엇을 믿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의 신을 믿는 것이다 중요한 메시지가 사실은 두 가지가 들어있는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예수께서 그리스도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무슨 소리냐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사람이다 100% 하나님이고 100% 사람이다 지금 많은 교회는 이게 사실을 믿습니다 근데 오히려 1세기 2세기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사람이라는 사실을 잘 안 믿었습니다 어떻게 100% 사람이고 100% 하나님이냐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이 사실을 부정을 하죠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교회라면 예수님이 100% 하나님이고 100% 사람이다 이 사실은 다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두 번째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신이 이게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고 잘 믿지를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가 놓친 메시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의미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신을 믿는 사람이 그분을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뭔지를 정확하게 모른단 말이에요 성경 기록의 목적이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신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걸 믿어야만 생명을 얻게 돼 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아니고 성경 전체의 기록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을 왜 보냐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근데 그 성경은 뭐에 대한 것이냐 예수님에 대한 것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돼 있다 오늘 이 말씀을 유대인에게 하시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이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합니다 성경 안에 있는 많은 것들을 행합니다 매일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옆에 기도하고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하고 모은 돈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많은 일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바리세인들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성경을 그렇게 많이 보고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는데 왜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이 비난을 합니까? 한 가지를 놓쳐서 그래요 유대인들은 성경에 있는 많은 것들을 하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습니다 그게 틀린 겁니다 겉의 모습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많은 것들을 하는 것 같은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22절입니다 요한 1서 2장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부인하는 자가 저 그리스도다 그럼 유대인들은 많은 좋은 일들을 하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기 때문에 부인하기 때문에 저 그리스도라니까요 요한 1서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다 구원받았다는 거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입니다 지금 전 세계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입으로 말을 합니다 근데 제가 그 사람들에게 그러면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아냐 물어봅니다 그리스도가 뭔지를 몰라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자 여기 평신도들이 많습니다 질문해 보세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데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믿는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걸 모른다면 성경 기록의 목적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생명을 얻어요 이건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많은 부분들은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 이해할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처럼 성경 공부하면 많은 내용을 우리가 지식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믿는 것은 하나님이 성경으로 역사한 사람만 알고 믿게 돼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생명을 얻는다 근데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믿을 수 있냐고 그럼 더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뭔지 모른다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없는 상태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과연 구원 받았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뭔지도 모르는데 오바마 대통령 오바마가 대통령이다 대통령이 뭔지 아는 사람은 아 오바마가 대통령이구나 그 의미를 알겠죠 제 딸이 지금 6살인데요 대통령이 뭔지를 몰라요 대통령이 도대체 무슨 자리인지를 모릅니다 오바마가 대통령이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 이야기를 해줘도 말로는 오바마 대통령 할 수 있지만 대통령이 뭔지를 모른다니까 아무리 오바마 대통령 앞에다 데려다 놔도 이분이 오바마 대통령이다 이야기를 해줘도 그냥 오바마 대통령인가 보다 그냥 흑인 아저씨다 왜냐 대통령이 뭔지를 몰라요 그냥 흑인 아저씨를 만난 겁니다 근데 만약에 얘가 고등학생이 됐다 이분이 미국의 대통령이다 그러면 막 감격하겠죠 같이 사진 찍고 친구들에게 말하겠죠 미국의 대통령이 우리 집에 왔다 같이 밥도 먹고 진짜 다 이 사진 봐라 대통령이 뭔지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만나도 틀리단 말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다는 건 무슨 소리냐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게 아니라 다른 뭔가로 믿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가 생각하는 다른 뭔가로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그리스도로 모르면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아니고 다른 뭔가로 믿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모슬렘을 이야기해 볼게요 브라질에도 모슬렘이 있습니까? 브라질에도 모슬렘이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까? 많이 없습니까? 모슬렘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모슬렘 사람들도 예수를 믿는다고 자기네들이 이야기를 해요 모슬렘이 있습니까? 모슬렘 사람들도 자기네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제수스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를 어떻게 믿냐 예수를 선지자로 믿는다 예수를 선지자로 믿는다고 이야기해요 그렇지만 그냥 말을 할 땐 자기네들도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를 어떻게 믿죠? 예수를 선지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고 예수를 많은 선지자들 중에 하나로 믿는다 현장에 가서 전도해 보면 많은 모슬렘 사람들 이런 이야기를 똑같이 한다니까 자 그럼 그 사람들이 예수 믿으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아니죠 예수를 믿는 게 아니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 기록의 목적이 하나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힘을 믿게 하는 것이다 그래야지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아멘 지금까지 한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책이다 자 그럼 두 번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제가 세 가지 내용을 이야기할 거예요 첫 번째가 성경이 도대체 무엇을 핵심적으로 말하고 있는 책인가 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럼 두 번째 초대교회와 사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에 있었던 많은 신도들과 오늘날의 크리시안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행전에 나오는 교회의 모습과 오늘날의 교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들을 생각해 보시고 오늘날의 목사님들을 생각해 보시고 지금 교회와 성도들을 보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의 교회의 모습과 성도들과 많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시대였냐 초대교회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혼란과 핍박을 당하는 시대였습니다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죽음을 당합니다 예수 믿으면 죽을 수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도운동이 왕성하게 일어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교가 왕성하게 일어났습니다 예수 믿으면 죽이는데도 200년 만에 로마를 뒤집었습니다 로마 보고 말을 했다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를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이 살고 있는데 활란, 핍박이 없는데도 전도선교가 안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많은 크리시안들이 세상에 나가서는 실패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예수를 믿는 자 그 사람이 세상을 이긴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많은 크리시안들이 세상에서 실패한다니까 교회에 오면 잘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춤추고, 은혜 받고 뭔가 능력 받고, 감사하고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 이 믿음이 다 없어져버려요 하루하루를 실제로 세상에 나가서 살 때에는 불신자들이랑 거의 비슷해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교회에 오면 성공하는데 세상에 나가면 실패를 한단 말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 오면 뭔가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 같은데 내가 일하는 직장에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교회에 오면 뭔가 이 복음 전하고 싶은데 내가 일하는 장소에 가면 복음 못 전합니다 전도와 선교가 안 일어나고 있어요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초대교회와 사도들이 증거했던 메시지가 사라져버렸어요 큰 역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방언을 하고 치유하고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국에는 불교가 많은데요 불교의 중들도 방언을 한다니까 교회만 하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 받은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중들도 방언을 한다니까요 미국에 가면 뉴에이지 운동이 많이 있습니다 뉴에이지 운동은'] 뉴에이지— 두 Mississippi 미래? 위웅? 소울이 그런데 이 humour GB؟ 네 위웅? 필름이 variants 위웅 휴 희웅이 아니냐ına? 모가에라 거기에도 치유를 한단 말이에요 암도 치유를 하고 안진벵을 일으키기도 하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 때가 될수록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돼 있어요 그런 역사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전부 미혹되고 속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이 못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못하는 역사가 한 가지 있다고 암은 낫게 할 수 있고 안진벵이를 세울 수는 있지만 이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못 준다 영원한 생명은 오직 한 군데에서만 나온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지만 나온단 말이에요 초대교회는 그래서 다른 메시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의 메시지를 오늘 살펴볼 건데 이 메시지는 다른 메시지였단 말이에요 능력과 기적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치유는 따라오는 것이지 이 사람들의 핵심적인 목적은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만드는 메시지를 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초대교회가 처음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사도행전 1장 2장에 나와있죠 성령 충만 받았을 때 15개 나라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하죠 그 설교 내용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와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했을 때 사람들이 3천명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옵니다 한 번의 메시지로 3천명의 성도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럼 그 메시지가 무슨 메시지였냐 그 메시지의 결론이 사도행전 2장 36절에 나와있습니다 베드로 설교의 결론이 뭐였냐 성령 충만 받고 처음으로 한 메시지가 도대체 뭐였냐 36절 그런 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를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너희가 모르고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 메시지를 전했을 때 3천명이 일어났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게 베드로 메시지의 핵심이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최고의 전도자가 바울이었습니다 바울 바울이 최고의 전도자라 열두 사도들보다도 바울이 훨씬 더 전도와 선교를 잘했습니다 바울이 회개하는 장면이 사도행령 9장에 나옵니다 바울이 회개하고 나서 막바로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메시지합니까 사도행정 9장 22절입니다 사울은 심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게스에게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아니라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베드로의 메시지가 그 메시지였고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그 메시지였다니까 한 15년이 흘렀습니다 15년 후에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들어갈 때 한 메시지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데살로니가에 가서 세 안식일 동안 메시지를 합니다 보통 우리가 세 번 메시지를 한다고 하면 무슨 메시지를 해야겠죠 각각 다른 주제를 가지고 메시지를 할 건데 근데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세 안식일 동안 메시지를 하는데 주제가 똑같았다니까 사도 엔제 17장 2절 3절입니다 사도 엔제 17장 2절 3절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세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성경 전체를 풀었죠 성경 전체를 가지고 뭘 계속 증거했냐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왜 줬죠 아까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봤죠 하나님 왜 우리에게 성경 주셨죠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려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생명을 얻으니까 사도 바울이 성경 전체를 풀어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 메시지 때문에 세워진 교회가 대살로니가 교회라니까 사도행전 18장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장면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무슨 메시지를 가지고 세워지냐 사도행전 18장 5절입니다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계속 똑같은 메시지를 증거하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성경 기록의 목적도 똑같고 성경 기록의 목적도 한 가지고 사도들이 증거했었던 메시지도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했어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계속 깊이 있게 설명했습니다 왜 그렇게 메시지 하죠 그 메시지를 해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생기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밝히 증언해야 그 믿음이 생기니까 자 한 가지 여러분들이 혼돈하지 말 거는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예수 중심적인 메시지를 해야 된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를 해야 된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가 아니고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이 심어져야 된다 사도엔전 18장 24절에서 28절 보니까 아볼로에 대해서 나와요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냐 고린도 전서에 보면 베드로, 바울, 아볼로 이 세 명이 굉장히 유명한 초대교회의 사도들로 쓰임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아볼로가 그만큼 굉장한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베드로랑 비슷하게 생각을 했고 바울이랑 비슷하게 생각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역을 했었던 사역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 엄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했던 사람입니다 말을 잘하고 성경 공부를 많이 했어요 성경을 완전히 꾀고 있는 전체를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25절에 일찍부터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가르친다 예수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며 가르칩니다 26절에 보니까 회당에 들어가서도 당대하게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에 대해서 회당에서 이야기할 정도예요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죠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예수에 대해서 그렇게 잘 말하는데 핵심을 모르는 거예요 바울의 제자인 브리스길라와 굴라가 그 사람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더 정확하게 도를 풀어줬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볼로의 메시지가 바뀝니다 28절에 보니까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유일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 전에도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니까 그 전에도 예수에 대해서 열심으로 이야기를 했고 담대하게 이야기를 했고 예수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다니까 그런데 뭐만 안 했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만 말하는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굴라의 도움을 받고 나서 메시지가 바뀌었습니다 성경 전체를 가지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마지막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이 유력한 베드로, 바울, 아볼로 이런 사람들만 이 메시지를 했냐 아닙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베드로, 바울, 아볼로 이런 사람들만 그 메시지를 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5장 42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날마다 가르쳤다 성전에서 가르치고 집에서 가르치고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만 이렇게 가르쳤을까요? 그것도 날마다 날마다 성경 전체를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를 했다니까 왜 그렇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만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런데 이 메시지가 전세계 강단에서 사라져버렸다니까 예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전세계 교회의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랑 이 메시지만 선포가 안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됐냐 그리스도가 무슨 의미인지도 몰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진짜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TV와 인터넷을 통해서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메시지가 없어졌다니까 그러니까 성도도 크리스찬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무슨 뜻인지도 몰라 그 모르니까 그렇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자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성경 기록의 목적 사도들과 초대교회의 메시지 둘 다 똑같았습니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왜냐 그렇게 믿어야 생명을 얻으니까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럼 도대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걸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하겠죠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이 의미가 뭔지 지금부터 설명합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에덴 동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인간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살았던 아담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아담을 어떻게 창조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요한복음 4장 24절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다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 영적인 존재인 인간에게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영이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했을 때 그 상태가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의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질병도 없고 가정의 문제도 없고 심지어는 죽음도 없습니다 그 암으로 문제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면 아무 문제 없다 그게 창세기 1장 2장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왜 이렇게 문제가 많냐 그 근본의 문제를 창세기 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왜 인간에게 문제들이 이렇게 많은지 근본을 설명하고 있어요 인간에게 문제 많이 생긴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이랑 함께 할 때는 아무 문제 없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모든 문제가 온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아무 문제 없다니까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 모든 문제가 온 것이다 간단하죠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했기 때문에 이걸 보고 창조 원리라고 합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했기 때문에 물고기가 물 떠나면 어떻게 되죠 그 순간부터 문제 오기 시작합니다 오래 떠나 있을수록 더 큰 문제 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 떠나면 어떻게 되죠 계속 문제를 겪게 돼 있습니다 계속 문제 겪다가 어떻게 되냐 죽게 된다 문제를 계속 겪다가 죽습니다 이유는 하나 창조 원리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럼 인간은 모든 문제에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기 위해선 한 가지만 고치면 돼요 하나님 만나면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기만 하면 모든 문제에서 빠져나온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인간은 아무 문제 없다 창세기 1장, 2장 왜 문제 왔냐 창세기 3장 하나님과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문제 왔다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냐 어떻게 하면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냐 하나님 만나면 되는 것이다 하나님과 다시 함께 하면 모든 문제 끝나는 거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냐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냐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왜 그럼 하나님을 떠나게 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죄인과 절대로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하가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과 단절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게 유일한 문제인데 왜 하나님을 떠났냐 죄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왜 죄를 지었냐 뱀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요 사단입니다 사단이 속였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겁니다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과 단절이 된 겁니다 하나님 떠난 것이 한 가지 문제지만 자세히 보면 이 세 가지가 같이 있어요 사단이 있고 죄가 있고 사단으로 말면 아마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문제는 근본 문제는 이 세 가지입니다 사단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되죠?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 끝나게 되겠다 그럼 이 세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아무리 인간이 열심히 해도 이 세 가지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사단이 이길 수 없고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아무리 여러분이 노력을 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세 가지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약속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구약 성경의 언어로는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메시아는 히브리어고요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똑같은 뜻입니다 기름부음 받은 자 기름부음 받은 자를 보내주겠다 기름부음 받은 자가 누굽니까? 구약 성경의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만 기름을 구었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를 합쳐서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이를 완전하게 하는 자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완전하게 할 자가 인간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왕이 필요합니까? 인간의 문제는 사단에게서 온 것이기 때문에 사단을 꺾을 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사단에게서 우리를 해방시켜줄 참된 왕이 필요하다 제사장은 무슨 일을 하냐 피제사를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한다 인간의 문제는 죄에서 왔기 때문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참제의 사장이 필요하다 선지자는 누굽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떠난 게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선지자가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선지자가 필요하다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예요 사단, 죄, 하나님 떠난 것 그리스도, 기름문 세 가지 직분 왕, 제사장, 선지자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자를 말합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가 해결됐다는 건 무슨 말이냐 이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존재가 된다고요 그럼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떤 상태가 되죠? 아무 문제가 없는 상태가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면 인간은 문제가 없답니까?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한 것은 세 가지를 해결한 게 아니고 모든 문제가 끝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보내주겠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완전한 길을 열겠다 구약 성경이 있고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많은 이야기를 한 것 같지만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약속의 책입니다 한 가지를 약속하고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를 보내겠다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그게 구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은 뭐죠? 그 그리스도가 왔다 구약에서 약속했던 그 메시아가 왔다 그 메시아가 누구냐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고 나서 한 가지 약속을 더 줍니다 그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이다 그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이다 여러분 한국에 가보시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30명이 넘게 있어요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30명이 넘어요 그런 사람은 수만 명이 쫓아다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쫓아간다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가 어떻게 올지를 300가지 넘게 예언해 놨어요 왜냐? 가짜 그리스도가 많으니까 가짜 그리스도가 많으니까 진짜 그리스도가 누군지 예언이 300개가 넘게 돼 있다니까 그런 한국에서 말하는 가짜 그리스도들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면 여러분의 과거를 다 알아맞혀요 지금 뭐 때문에 힘들고 하는 게 그 문제 알아맞힙니다 그리고 한번 기도받으면 그 문제 해결돼 능력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리스도구나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 거짓 그리스도가 말세 때 많이 일어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예언을 미리 해놨다니까 일단 한국에 있는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요 그리스도는 베들레엠에 태어나야 됩니다 그 사람들 다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이미 그거 한 가지로도 그 사람도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와야 된다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와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다 한국 사람이에요 절대로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죠 베들레엠에서 태어나셨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고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보면 이 300가지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전부 다 성취됐다니까 그 300가지 예언 중에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300가지 예언을 다 살펴볼 수 없고 누구도 따라 할 수 없는 세 가지 예언이 있어요 첫 번째입니다 누구도 따라 할 수 없는 그리스도라는 증거 그리스도는 반드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야 돼요 여자로 처녀를 통해서 태어나야지만 그리스도입니다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은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요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자는 모두 하나님 떠난 상태로 태어납니다 모두 다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아담의 자손은 모두 다 사단에게 장악된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는 죄 문제가 없어야 되거든요 내 죄가 없어야 다른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반드시 죄 없는 몸으로 여자를 통해와야 돼요 한국에 있는 30명의 그리스도들 전부 아버지 있습니다 전부 아버지와 엄마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 사람도 그리스도 될 수 없어요 아담의 자손입니다 아담의 자손은 절대로 그리스도 될 수 없다 전혀에게서 태어나야 된다 그 말은 죄 없이 이 땅에 와야 된다 자 죄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죄가 없으면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아담 하하가 죄를 안 지었으면 안 죽는다니까요 죄가 없으면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그리스도가 맞다면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무에 달려서 죽어야 돼요 나무에 달려 죽어야 됩니다 그냥 죽으면 안 되고 나무에서 죽어야 돼요 죄 없으면서 나무에서 저주를 받고 죽어야 돼요 그게 두 번째 증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언이 뭐냐 진짜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가 맞다 그러면 그 사람은 3일 만에 부활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예언은 누구도 따라할 수 없어요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 중에 한 명이 몇 년 전에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부활 안 했다니까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죽을 때도 나무에서 안 죽었어 병원에서 죽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요 나무에 달려와서 저주받고 죽어야 된다니까 그럼 누가 그리스도냐 예수님의 생일을 살펴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냐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했냐 핵심적인 일이 딱 두 가지예요 많은 일을 했지만 가장 예수님의 중요한 일이 뭐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부활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십자가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나무에 달려 죽었다 그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냐 우리 히브리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12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뭘 의미하냐 예수님은 동정녀 마련에게 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 십자가에서 죽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속죄를 이루셨는데 그 속죄는 영원한 속죄다 그냥 속죄가 아니고 구약의 제사장들이 했던 속죄가 아니고 단번에 영원히 속죄를 이루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했다 이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 단번에 해결했다 그리고 영원히 해결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끝냈다 영원히 모든 죄를 끝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을 또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피, 십자가의 피로 어떻게 우리 죄를 끝냈냐 10장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운전하게 하셨느니라 10장 14절 보면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한 번의 영원히 온전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단번에 영원히 완전하게 우리의 죄 문제를 다 끝냈다 또 십자가에 죽으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오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는 휘장이 갈라집니다 지성소는 어디냐 지성소 홀리 오브 홀리 지성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일련의 대제사장만 한 번 들어갔어요 아? 그 말은 아무나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커텐을 전부 잘라버렸다 그 휘장이 뭐냐 예수님의 육체다 예수님이 자기의 육체를 찢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니 나로만 명치 않거나 아버지께로 울 자는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놨다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제사장 십자가에서 자기의 육신을 짓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연 선지자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부활은 뭐냐 히브리스 2장 14절 15절입니다 부활은 뭘 의미하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의미가 히브리스 2장 14절 15절에 나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는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움으로 한평생 메어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 놓아주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죽음의 세력을 가진 사단을 멸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단을 깨트리고 우리를 사단의 손에서 해방시켰다 사단을 이긴 참 왕이 됐다 부활하면서 사단의 세력을 깨트리고 우리를 해방한 왕이 되셨다 십자가와 부활로 그리스도의 세 가지 일을 완성하실 겁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 우리를 붙잡고 있던 모든 사단을 깨트리시고 우리를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우리의 모든 인간의 근본 문제를 다 해결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 가지 문제 해결한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이기 때문에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인간의 모든 문제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다시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그런데도 왜 아직 많은 사람들이 문제 가운데 살고 있냐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십자가와 부활로 다 끝냈는데 왜 아직도 나는 문제가 많냐 누가 누구에게 이 축복이 가는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이 축복이 가는가 아직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르고 있거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기 때문에 문제 가운데 있는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된과 동시에 모든 문제가 끝난다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영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16절 17절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다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세요 성령은 누구냐 성령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신다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함께합니다 그 소리가 무슨 소리냐 창세계 1장 2장의 아담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문제 없다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간은 문제가 없다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냥 함께하는 게 아니고 그 모든 문제가 끝나는 거라니깐요 여러분 부족한 게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어요 문제 있습니까 왜 문제가 있죠 아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하면 무슨 소리냐 내 모든 문제를 끝낸 거라니까 내 모든 문제를 끝내고 이제 하나님이 나랑 함께한다니까 내 문제가 끝나고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문제 없다니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나의 모든 문제가 그 순간에 끝나는 거라니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니까 나는 문제 없다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면 문제 없다니까요 다윗이 그 고백을 언제 했냐 육신적으로 문제가 많은데 그 고백을 했다니까 죽을지도 모르는 위기 속에서 그 고백을 했다니까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나랑 함께하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이 문제가 아직 안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나이가 여전히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뭘 기도하십니까 대부분 크리시안들이 뭘 기도하죠 가정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늘 가정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경제 문제 놓고 기도합니다 하늘 경제 쪽에 역사해 주세요 경제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 직장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건강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게 좋지만 그 기도하는 게 무슨 내용이죠 나 이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 그 말 아닙니까 나 아직 이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 제발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 기도잖아요 무슨 소리냐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냈다는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기도를 하고 있다 예수가 내 모든 문제를 끝냈다고 하면 그런 기도 안 하겠죠 나에게 아무 문제 없다고 하면 그거 놓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 안 하겠죠 지금 전 세계 크리시안들한테 이 믿음이 사라졌다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예수가 모든 문제 끝냈는데 크리시안들이 내 모든 문제가 아직 안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 아직도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니까 그럼 어떤 인생을 살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인생을 살게 되고 그 문제에 묶이는 인생을 살게 된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못 삽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수 없어요 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삽니다 누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냐 내 모든 문제가 다 끝났다고 믿는 사람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하나님 돈 같이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돈을 섬기는 거지 두 개를 동시에 섬기는 건 없다 내가 돈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내가 경제 문제에 묶여 있는데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어요 못 섬긴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로는 하지만 기도 제목이 경제 문제 해결해달라고 합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내가 필요한 걸 하나님께 얻어내려고 우산 숭배하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로 믿는다는 건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믿는 거예요 23년 전에 제가 이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우리 삼촌들 다 목사님이시고 완전히 목사 집안입니다 그리고 저도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그런 크리스찬 집안에서 자라면서도 예수가 그리스로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늘 경제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가정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기도는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고 기도했는데 말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고 계속 그렇게 살고 싶어 했는데 실제 내 삶을 보면 세상에서 무너진다니 실제로 내 삶은 문제가 너무 많아요 실제로 내 삶은 그 문제를 해결하지는 안 되는 상태라 그래서 기도 제목이 늘 가정 문제 놓고 기도하고 경제 문제 놓고 기도하고 내 미래를 놓고 잘린도 해달라고 기도하고 늘 그런 기도만 했어요 23년 전에 이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말씀드린 중에 한 가지가 깨달아졌어요 저는 그때 예수님을 믿었다니까요 어렸을 때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믿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 믿었고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죽었다 믿었고 부활했다 믿었고 다 믿었다니까요 그분이 하나님이고 부활하셨다 다 믿었습니다 그런데 내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고 믿지는 않았다 그런데 내 인생이 어떻게 사냐 아직도 나는 문제가 많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처음으로 제게 깨달아졌습니다 아 나는 예수님이 하신 일의 일부를 믿고 있지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완전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란 믿음이 없구나 예수님이 하신 그 속죄사약의 일부를 믿고 있지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단 한 번도 믿은 적이 없구나 그런데 믿어야 되겠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제 알겠어요 난 예수를 그리스도로 다 끝냈다고 믿지는 않는 걸 알겠는데 예수가 내 모든 문제 끝냈다고 안 믿어지는 거예요 문제가 아직도 있어 무슨 말이지? 믿으면 갑자기 돈이 생기나? 하늘에서 떨어지나? 안 믿어지나? 두 번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모든 문제가 끝났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된대요 오후에 좀 설명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5절에 보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안 산대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요 왜 나를 위해서 안 살죠? 내 모든 문제 끝났으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대요 그런데 두 번째 건 제가 확실하게 알겠더라고요 나는 그리스도만 위해서 살기는 싫어 나를 위해서도 좀 살아야지 내가 아직 젊은데 제가 그때 22살이었거든요 나는 아직 젊은데 그리스도만 위해서 사냐 나를 위해서도 좀 살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좀 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그리스도만 위해서 살기는 싫은 거예요 제가 그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 많이 했거든요 난 죄인입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내가 믿습니다 내 속에 성령으로 와주세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영접하는 기도를 했지 믿지 않은 거예요 뭘 안 믿었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안 믿어 모든 문제 끝냈다는 걸 안 믿어 두 번째 그리스도만 위해서 사는 거 싫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 아예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계속 문제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함께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내 삶에 들어가면 하나님 함께 안 해 수련해 가고 내 죄를 해결하고 막 우는데 3일 동안 무릎 꿇고 앉아서 계속 울고 기도하는데 세상에 들어가면 또 죄만 짓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안 믿어지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죠? 내 문제 해결하고 내 육신에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진짜로 그리스도가 돼야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돼야 모든 문제가 끝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수 있을 건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더라고요 안 믿어지는데 어떡해 그래서 미치겠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언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에 성령의 역사에 일어나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로마서 10장 17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첫 번째 제 메시지를 들으면서 자신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진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나 솔직해져야 됩니다 진짜로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믿고 있나 그래서 내 인생은 진짜 그리스도만 위해서 산다고 진짜로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나 아니면 여러분이 빨리 이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니까 그 믿음 생기는 방법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한답니다 언제 이 믿음이 생기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메시지만 했다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한 번 듣는 거 가지고 이 믿음이 안 생깁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속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할 때 이 믿음이 생긴다니까 이번에도 우리 엘살바도르에서 같이 오신 목사님이 콜롬비아에 같이 갔어요 이분은 엘살바도르 했을 때 우리 메시지를 들었던 분인데요 그 부인도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그 부인 목사님은 우리 메시지를 듣고 이 믿음이 생겨버렸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못 알아 듣는 거예요 뭐 나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데 그 부인이 너무 답답해서 우리한테 보내서 콜롬비아 집회하는데 좀 따라가 봐라 그래서 억지로 왔어요 사실은 억지로 왔으니까 그의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하루 이틀 사흘 계속 메시지를 들었어요 성경 전체를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계속 그 메시지를 들었어요 한 3일쯤 됐는데 이분한테 성령이 역사했어요 드디어 게시가 됐어요 믿어졌다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였구나 다 끝난 거구나 이것밖에 없구나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계속 듣는데 성령의 역사가 믿음이 생긴다고 그 사람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전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사람 통해서 전도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이랜절되죠 그 사람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증거되기 시작하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자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3개의 목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3개의 목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뭐냐 예수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는 이야기다 예수가 내 문제를 다 끝냈다고 믿는 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다 여러분이 그 믿음을 회복하는 자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 가진 자들을 통해 전도운동이 시작됩니다 이 믿음이 생긴 자들에게 저희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를 전달합니다 전도도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의 전도가 있다니까 성경의 복음을 가진 사람이 성경의 전도를 통해 세계복음화가 완성된다 다시 우리 눈 감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나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정말로 그리스도만 위해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예수가 십자가와 부활로 내 모든 문제를 끝난 사실이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 남은 생일을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해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성경의 복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내 안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내 모든 남은 삶을 그리스도만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브라질을 살릴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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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